이제 토끼와상을 그려야 씁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그러지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중심은 지극하니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느니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체조는 없사오나 강상의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 싸오리까마는 수구구소생이라 수구구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몰어오니 화상이나 한잔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동경유니청 홍련 금새춥파 거북련 저 호징어로 녹가루 양두 화삐롤 범벅 불어 단청체색에 두루붙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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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야 돼 단청체색에 두루붙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단청체색에 두루붙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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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병시장 천하병산 성지강산 경계오던 눈그리고 동네방장 무거군 보중에 내 잘맞던 고구리오 단초지초웬과 향초 단초지초웬과 향초 단초지초웬과 향초 꽃다 먹던 입그리고 꽃다 먹던? 꽃다 먹던? 꽃다 먹던 입그리고 두겨냉무 지지울제 시작 두겨냉무 지지울제 소리듣던 귀그리고 소리끓던 귀그리고 소리끓던 귀그리고 마라방창 마림중 마라방창 활릴중 발발뛰끼던 발그리고 발 뻘라던 발그리고 대한놈동 설안풍웅 대한놈동 설안풍웅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털그리고 털그리고 환 울던 환 울던 털그리고 환 울던 털그리고 북이 난 종긋 북이 난 종긋 그렇지 북이 난 종긋 북이 난 종긋 북이 난 종긋 눈은 도리도리 눈은 도리도리 머리는 늘신 꽁댕이 몇독 머리는 늘신 꽁댕이 몇독 그러죠 잘하시네 그 다음에 최하 편 이것도 넘고 두번째 장단 최하 편 최하 편 그 다음에 청산이 청살엄 우, 우, 표와는 녹수인데 열두번째? 우, 호, 우, 표와는 녹수인데 좌-어-어-어편 참-으-워 BM 우우, 우편와는 녹수인데 우편이 별 안방에서 나가야 해 좌-표 bush 좌-표 좌편 정산 좌편은 봐봐 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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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박에서 나와야 되고 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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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시 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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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정산이요 정산이요 gods o o 눈은 녹수인디 녹수인디 일곱 여덟 번째 박 녹수인디 녹수인디 그렇죠? 거기 어렵죠? 두귀난 종긋 두귀난 종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신 어 그렇지? 꽁댕이 몇 덕? 꽁댕이 몇 덕? 그렇죠? 허리는 늘신 꽁댕이 몇 덕? 허리는 늘신 꽁댕이 몇 덕? 완전 잘하시네 그다음에 넘어서 꽁댕이 몇 덕? 꽁댕이 꽉 찼잖아 그 전박에서 꽉 찼거든 그냥 숨이 막혀 봐봐 허리는 늘신 꽁댕이 몇 덕? 이렇게 하면 한 박을 먹고 나면 더 편해 그럼 그때 숨을 쉬나요? 그렇죠? 그때 도둑 숨을 쉬라고 그러는 거지 좌편 청산이요 좌편 청산이요 곱뼈 가는 옥수인디 이렇게 하는 거야 좌편이 두번째 박 좌편 청산이요 좌편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여섯번째 박에서 딱 마무리가 돼야 돼 두번째 박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옥수인디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는 당겨 나와야지 열한 박에서 당겨 나와야 돼 우편이 좌는 먹고 들어가고 좌 먹고 들어간다는 건 보내고 들어간다는 거야 첫 박을 보내고 두번째 박에서 좌편 청산이요구 우편은 옥수인디 자자 보내고 한박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옥수인디 이런 데가 깔끔하니 질렁질렁하면서 이렇게 막 다른 박자에 영향을 주지 말고 제박에 똑 떨어지게 가뿐가뿐하니 뭐라 그럴까 세김질인데 일종의 시김새인데 세김질을 깔끔하니 판화 같은 거 갈 때 탁탁 필요 없는 여분을 싹 돌여내버리잖아 싹싹 돌여내고 그냥 깔끔하니 해야 돼요 비슷하게 좌편 청산이요구 좌편 청산이요구 우편은 옥수인디 경계적으로 해야 돼 다시 시작 좌편 청산이요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옥수인디 좌편 은 없어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옥수인디 쓸데없는 토씨 달지 말아 좌편 청산이요구 우편은 옥수인디 다시 좌편 청산이요구 우편은 옥수인디 다시 좌편 청산이요구 우오오오오오오오오펴거는 옥수인디 소리를 쥐락표락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장단을 보내고 갔어, 그 다음엔 땡겨서 나와 그래갖고 그 다음에도 넘겨서 우, 펴거는 이렇게 탁, 탁 거기서 하는 게 이런 게 묘해요. 이런 게 말하자면 이런 게 수십 년의 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걸 배운다. 수십 년을 소리를 가지고 놀아본 사람들의 그 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박에 그 저기 한박에 한 토씨씩 한 자식 이거는 유치원생도 그렇게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박자를 보내고 갔다가 그 다음에 땡겨서 왔다가 그 다음에 넘겨서 다시 툭 이렇게 됐겠다.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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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참말로 아이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니. 좌하편 넘겼어. 좌하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디. 한 번 더. 좌하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디. 다시. 좌하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디. 좌하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디. 좌하편 청산이요. 다시. 좌하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디. 다시 자! 합변청산이오 우편은 녹수 있니 그러죠 녹수청산에 시작! 녹수청산에 애후분장송 애후분장송 휘누러진 양류속 휘누러진 양류속 휘누러진 휘누러진 양류속 양이 칠팔박 양류속 양류속 휘누러진 양류속 시작! 휘누러진 양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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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누러진 양류속 휘누러진 양류속 아이고 좋네 노래가 잡곡이 참 잘 돼있어 귀명창이라 듣는 귀명창이 있잖아 그 멋을 알잖아 입으로 구현이 빨리빨리 안 돼서 그렇지 그 멋은 안단 말이야 두귀난 쫑긋 눈은 돌이 돌이 시작 두귀난 쫑긋 두귀난 1956 눈은 돌이 돌이 허리는 늘신 꽁댕 getting 몇동 차.하.변 청.산 유. 차.하.변 청.산 우우우우우우우 vos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의 botGG9 그러니까 네 번지 화판에서 무에서 꼭 집어줘 우를 열한 방황에서 시작 그렇지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 핫변청산이요 핫변은 녹수인기 녹수청산에 굽은 장송 녹수청산의 외굽은 장성 휘누러진 양유소 휘누러진 양유소 세상에 아이고 산말로 외굽은 장성과 휘누러진 수양보들 그 속에서 오락가락 틀락날락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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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얼마나 별주부가 진짜 저를 빨리 잡아다가 그거 해야되는데 거기서 야롱야롱 왔다갔다 오는거야 얼마나 진짜 그림같고 어떻게 이게 진짜 소리로 그림을 그려 쫙 나와 여기서 획이 나와 진짜 이 화공을 불러라 이거 명곡이야 천하 명곡이야 그림을 아는 그림을 아는 입으로 그림을 싹 그려내고 있어 그 붓의 유연함 그 붓끝의 유연함이 다 있어 이 속에 확 확 지르기도 하고 확 확 이게 그냥 싹 간다 싶으면 싹 거두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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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산 그 안에서 확 확 떨어져 나가고 네 한장 없어 예 결국에는 같이 아 toujours 넘어가고 그러니까 추억펴라고 하잖아 아이고 나 큰일 났어. 저는 입으로 다 해갔네. 입으로 다 해갔네. 얼른 합시다. 얼른 하고 청사는 나를 보고를 쫓까잉. 맛이라도 배워드려야지. 이거 이제 영상으로 나머지 더 배우고 저기 해줄까? 청사는 나를 보고. 배운 데까지 한 번만 불러볼까요? 한 번만. 오늘 이거 찍었으니까 안돼. 왜냐면 뒤에가 또 어려워. 봐봐. 어떻게 어렵냐면 여기가 보통 어려운 데가 아니야. 이게 되는 데가 아니야. 지금 이 맘 것도 앞에 것도 겁나게 어려운데 이놈을 또 하면 안 되어버려. 그럼 이놈을 한 번 더 하고서 다다음주에 마무리하고 청사는 나를 보고 개송실 하나 배우자. 시작. 두균 안쪽 끝 눈 온 돌이 돌이 시작 두균 안쪽 끝 눈 온 돌이 돌이 허리는 늘 신꽁대기 몇독 허리는 늘 신꽁대기 몇독 최하편 청산이 오고 급혀가는 녹수인님 최하편 청산이 오고 급혀가는 녹수인님 녹수 청산에 급은 장성 흰으로 진양유 속 완전 잘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나홍선사 개송실을 배우게요. 스테이예아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